우리 인간에게 마음속에는 원망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원망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제가 목상하는 중에 깨달은 지혜의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할 때 원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 빨리 실증을 느낍니다 때로는 새로운 것만 추구합니다 강박적인 것만 추구하죠 행복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것들 내가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할 때 원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어떤 것, 심지어는 좀 너무 담백해서 강갑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인내할 때 원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문제는 조급함이잖아요 결과를 빨리 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루아침에 이루는 분이 아니세요 아이를 잉태하고 10개월 걸리고 또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서서히 기다리다가 세월이 농축되어 가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원리들 이걸 알아야 되죠 이게 나이가 드는 게 좋아요 나이가 드는 것은 세월을 뚫고 경험한 지혜들 세월이 농축되면서 경험한 지혜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인생 전체를 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사건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 속에 걸어지고 있는 어려움과 역경들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응원할 수 있는 것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응원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원망하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어요 그러면서 10장 10자로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기에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해야만이 우리 삶이 풍요롭기 때문이죠 감사하면 복을 받게 되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죠 그러면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눈이 열러요 눈이 열러서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곁에 있는 아내와 남편이 내가 주신 자녀들이 내가 지금 머무는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게 돼요 내 원망하면 눈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자꾸 문제만 크게 보여요 그러면 인생이 아주 고단해져요 행복이란 간단한 거예요 좋은 게 자꾸 보이면서 좋은 것을 보면서 경탄해야 돼요 간단할 때 거기서 우리 삶 속에 행복이 깃드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삶의 예술 사랑의 기술은 가장 가까이 가장 곁에 늘 있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보면서 경탄하는 거죠 내 살 중에 살이오 내 뼈 중에 뼈다 그렇게 아담이 경탄하는 것처럼 경탄하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교회의 성도인들끼리 서른들 감사하고 그러면 삶이 부여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므로 늘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고 늘 감사하는 가운데 승리하시길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